자 그래서 오늘 진효는 복화 단어 위주니까 단어 위주로 확인하겠습니다 오케이 시작해볼까요? DREAM D-R-E-A-M 그렇죠 그래서 무슨 씨로도 쓰이고 이름 이름 씨로도 쓰이고 명사와 동사로 쓰일 수 있다 계속해서 COOKING COOKING 그렇죠 COOK은 무슨 뜻이에요? 요리하다? 요리하다도 되고 요리사 그렇죠 하다시에 ING 붙인거죠 요리하다일때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뭐 하다가 하는중인 하는거 계속해서 나이트 N-I-G-H-T 그렇죠 그 다음 연습하다 잘 모르겠어 연습하다 는 모르겠고 오케이 잠깐만요 오케이 연습하다 는 모르겠고 연습하다 는 프랙티스 입니다 음 소리가 뭐 이런 식으로 나거든요 그러면 얘는 P P P이고 얘는 R-A-C 그렇지 락 얘는 T T가 T소리됩니까? T는 T소리됩니까? T-I S C E 프랙티스 C는 스크 소리중에 S 됐구요 계속해서 T-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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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죠? 시험지에도 비어있네요 T-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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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응 R, O? 그렇지 N, U? U가 아 소리 글쎄 나는 이렇게 했구요 U가 U인가? T 그리고 AU는 O가 됩니다 네 야, 좋아 오케이, 그 다음에 엑설사이즈 엑설사이즈 E, X C, E, R 엑설사이즈 얘를 풀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과의 소리 X A A E, X E, X E, X N E, R이요? E, R이요? E, R이 R E, R 이거 뭐예요ご SING하고 O, O 됐네 그나메 X, R 그 다음에 시 A, E가 I 됐구요 그 다음에 Z 벌써 다 했 budgeting 어 너 이거 기다려 여기있습니까?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ANT W A N T 오케이 그 다음 PEOPLE P E O P L E 오케이 그 다음 DOCTOR D O C T O R 오케이 그 다음 Study S T U D Y 오케이 Model M O D E L 오케이 Sing Speak S P E A K 말고 또 뭐도있나요? Say 그 다음 Everyday V V V E R Y D A Y 오케이 그 다음 미래의 이름이 모르겠다 에? 퓨? 퓨처 퓨처 소리는 퓨처인데 누가 쓰려고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퓨처 퓨처가 아니고 퓨처입니다 퓨처 퓨 T Q 럴 E Future 와 그 다음 Scientist S C I E N T I S T 더 할거 있나 제빵사 Baker B A R K E T 어 아니야 아니야 잠시만요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? 아직 안했어요 베이컨? 베이컨 맞는데? 베이컨 맞아요 베이컨 맞습니다 베이컨 맞습니다 A 아 이게 B이구나 C E R 아니 K E R 베이컨 맞는데 고생했다 그 다음에 BREAD B R E A D OK 모르겠어요? 베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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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렇게 어렵나요? 뭐 뭐 하다 이 책에서 중요하게 알려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하다시 뒤에 E R이나 E가 있는 경우에 R 붙이면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까? 그 다음 R 다 모르겠어요 R 다 NO 누가 쓰라 그러면 NO 그래서 K N O W K N O W K N O W I know 나도 알아 SICK S I C K 과학자가 되자 BE A SCIENTIST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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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C I I S T A R OK 그러면 29개의 sait 틀린거 많지 않은데 이건 다섯 번 쓰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많지 않으니까 시간만이 안걸리고 뜻과 영어를 같이 써야됩니다 영어만 대놓고 쓰고 또 무릅니다 나중에 이게 뭐였지 이럽니다 쪼금 아쉽네요 많이 늘었는데 쪼금 아쉽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성취도는 8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왜 이렇게 오 잃어버렸어 오 잃어버렸어 오 잃어버렸어 오 잃어버렸어 오잉